이하의 두 번째 투수, 원종현 선수입니다.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계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을... 이하의 두 번째 투수, 원종현 선수입니다. 문성주 선수입니다. 원 볼. 상당히 어려운 볼을... 투 볼이 됐습니다. 강하게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파울이 되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스윙을 잘...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났습니다. 끌려나왔습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압니다.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파자는 9번 파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원 볼, 원 스프라이크. 원 스프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 투 볼. 위인구를 쓰지 않고... 파울입니다. 타자가 불량지만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졌을 때가 되거든요. 풀 카운트로 갑니다. 밀어냈습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뛴 선수입니다. 원 볼. 볼 카운트 1&1입니다. 각도가... 너무 어이없게 수행을 했습니다. 원 볼, 투 스프라이크. 내야에 떴습니다. 타석은 1루 쪽당 볼이었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원 볼.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정인데... 초구 갑니다. 타자마다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못 잡아서... 투 볼이 됐습니다. 슬라이더인데... 이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안타를 맞더라도 카운트 싸움을 할 때는 저렇게... 수거됩니다. 지금은 슬라이더가 유인구가 되지 않고... 스트라이크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스윙을 하지를 못했네요. 변화구 스윙 삼진! 휴族